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출연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또 많이 빠지고 있네요. 코스피 0.78% 코스닥도 한 2.4% 정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1,526억 정도 쓴매사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바가 0.98% 예스디아 1.4% LG화학 2.0% 현대차 0.6% 네이버 한 3%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카카오 4.2% 정도 현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그 오르는 종목은 LG엔솔 1.4% 하이닉스 0.2% 그리고 오선주 0.4% 기아 1.3% 셀트리온 1.2%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도 655.6인데 오르는 것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많아요. 개인들이 1,354억 정도 쓴매사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1.8% 정도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엑스케 0.1% LNF 0.5 HLB 1.8 에코프로 0.6 카카오 게임즈 6.3 포라비스 10% 셀트리온 제약 0.6% 리노 0.5% JYP 0.18%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잠시 한번 또 미국 소식을 한번 보던가 하겠습니다. 뉴욕증 시간이 예상보다 뜨거운 생산자 물가 수치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 속폭 하락을 했는데 다운은 28.34포인트 내려서 29,210.85로 마감을 했고요. S&P도 지금 보니까 11.85포인트 내려가지고 3,577.03으로 거래 마쳤네요. 나스닥도 0.09% 내려서 1,417.1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고 이날 3.95일로 출발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3.90이에요. 하락했어요. 이날 월스테이트는 9월 생산자 물가 수치에 주목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전달 대비 0.4%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고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서 연준이 이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하여튼 시장은 연준이 이날 공개한 9월 회의록 내용에도 주목을 했고 연준은 물가가 하락할 때까지 더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제어하기는 했어요. 연준이 공개한 지난 9월 FOMC 정례회의 회의를 보니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여기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특히 저소득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일 때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록은 참석자들은 위원회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움하기 위해서 보다 제한적인 정책 기조로 이동한 후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어서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위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해 보이는 만큼 연방기금 금리의 전망치를 높였다고 덧붙이는 것 같아요.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장기 목표인 2%를 훨씬 상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예상부대에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상보다 더 느리게 하락하고 있다고 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기 전망에 대한 회의록은 참석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업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어요. 이날 회의록에는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도 담겨 있는데 회의록은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 어느 시점부터 적절해질 것이다. 그렇게 밝혔어요. 여러 참석자들은 현재 매우 불확실한 세계 경제 및 금융 환경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그 중대한 악영향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적인 정책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급을 합니다. 뉴욕 증시는 회의를 공개 후에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 시장 일각에서 이 같은 발언을 금융시장 혼란이 더 심해질 경우 연준이 급격한 긴축 정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연준은 노동시장 이완을 통해서 총수요를 줄이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주택 등 금리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이미 미치고 있는 고통이 더 많은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향후 몇 달 동안 관련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요. 시장은 내일 나올 9월 CPI 촉각을 건너세우는데 시장은 9월 CPI 상승률이 8월에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에 비해서 드라덴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8월에 6.3에서 6.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소파이의 리지형 헤드가 그래요. CPI가 예상 범위를 아래쪽으로 벗어나는 큰 하방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는데 근원 CPI가 예상대로 6.5%를 기록해도 상당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날 예상을 상의하는 3분기 실적을 내놓은 펩시 주가가 4.18% 올랐고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을 상승했어요. 가격 인상이 실적 호조에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 올렸다고 주가가 오르네. 크루즈는 일제히 급등을 했고 카니발이 10% 올랐네. 로얄 캐리비언 11% 정도 올랐습니다. 기술주는 헷갈린 모습이고 넷플릭스 3% 올랐고 아마존 0.6% 올랐어요. 알파벳 0.3% 테슬라 0.3% 올랐고 애플 0.4% 메타는 0.8% 정도 내렸고 모더나 8% 올랐네요. 그리고 바이오엔텍 5.5% 올랐고 태양광주 일제히 하락 하락했습니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고 지금 보니까 서부 텍사스나 원유 11월 인도분 배럴당 2.25달러 내렸어 87.10달러 그리고 12월분 북해산 브레인티우도 2달러 내려서 92.25달러고 금가격은 하락을 했네요. 원수당 5.9달러 내려서 1,680.10달러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3% 올라서 113.26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현재 보니까 5만 5,700원 약 100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빼가지고 있고 외부인들은 열심히 사고 있어요. 50만주 정도 우선주는 한 100원, 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잘 선방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현재 9만 7,000주 정도 사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삽니다. 기미들은 팔고 하여튼 흥미로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망하시고 너무 불안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예수anz이 하고ач게 하고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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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를